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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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영 의장은 행정기관에서 모든 사물을 처리할 수 없기에 민간에서 더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이탁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올바른 이해는 필수 전제다,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296회 임시회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12건의 안건 중 총 11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처리됐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주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1일에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승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생년 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난 해결을 위한 큰 시장 상위내 사무실 및 물류창고 이전 촉구 관련 사항을 집행기간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3일에 개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발의한 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표결했으며, 표결 결과 의원 3명, 반대 의원 4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처리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정문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름철 운동은 높은 습도와 온도 때문에 피로 증가와 열사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 계속해서 운동하기보단 틈틈이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올바른 운동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동두천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